최근 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세에 나섰습니다. 경기 과천경찰서가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된 중고 사기 피해 신고 16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자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알게 된 A씨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돈을 가로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피해자들은 특정 사기 일당이 절의 대출을 빌미로 여러 피해자들에게서 계좌 정보를 받은 뒤 이를 수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